장점! 불쌍!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두시입니다! 안녕하세요 저는 팀 두시의 승헌입니다. 렛츠고! 안녕하세요 저는 팀 두시의 은호입니다. 안녕하세요 팀 두시의 호준입니다. 안녕하세요 팀 두시의 형진입니다. 안녕하세요 팀 두시의 재민입니다. 안녕하세요 팀 두시의 로현입니다. 안녕하세요 팀 두시의 창훈입니다. 안녕하세요. 팀 2시 민혁입니다. 저희는 다섯 글자로 스컬입니다. 말 그대로 스컬이기 때문입니다. 저는 팀 2시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저는 팀 2시에서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저는 팀 2시에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. 저는 팀 2시에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. 저는 팀 2시에서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. 저는 팀 2시에서 프로듀싱, 랩,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. 저는 팀 2시에서 랩을 맡고 있습니다. 저는 팀 2시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. 렛츠고! 저는 개인적으로 루현이 형이 하고 있는 프로듀싱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루현이 형처럼 멋있는 곡을 써서 멋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 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루현이 형처럼 루현이 형의 프로듀싱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 랩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데토 미니아! 오, 재밌다. 랩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내가 말해야지. 도전하지 않겠습니다. 네, 저도 프로듀싱을 생각했는데 머지않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, 때가 되면 비주얼을 담당해보고 싶네요. 지금도 비주얼인데요. 비주얼이에요. 이미 충분한데. 저는 심리에서 예능을 담당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뭐 딱히 도전해보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도전에 약간... 난적이 없나? 제 포지션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. 렛츠고! 샵! 음악! 그리고 샵! 스웩! 스웩! 마지막 샵! 스컬! 스컬! 좋아, 좋아, 좋아. 스컬! 스컬! 도시의 매력 포인트는 무대 밖과 무대 안! 무대 위의 차이가 확실히 확연히 다르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뭔가 무대 밖에서는 좀 망아지 같은? 여덟 명의 소년들? 그런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무대 위에서는 진정성 있게 어떤 걸 보여주는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은가? 그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예아!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희의 무대? 저희 거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뭔가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좋네 좋네. 커버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다른 없는 것 같아요.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꾸준히 저희가 계속해서 음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팀 두시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. Keep going! Let's go! Let's go! Yeah! 네, 지금까지 저희 팀 두시를 간단하게 소개해봤는데요. 앞으로 피크타임에서 보여줄 팀 두시 많은 매력이 남았으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팀 두시였습니다. 둘 셋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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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아! SKIR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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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YYYYYYYYYYYY! SKIRP! ~!